진해 육군사관학교로 발령이 났을 때 아버지는 무척 의욕에 차있었다. 더구나 정규 4년제 과정을 새로 도입해 마치 군이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생기가 느껴지던 육사에서 참모장직을 맡게 된 것을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발령이 나기 무섭게 진해로 가신 아버지는 그 해 여름 그곳에 집을 마련해 놓고 가족들을 이사오도록 하셨다. 푸른 남해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바다향기에 취하면서 우리 가족은 남해안을 따라 진해로 가는 여정동안만은 오랜만에 전시의 우울함을 잊을 수 있었다. 진해에 도착했을 때 참모장 관사는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진해 변두리 경화동에 적상각 한 채를 얻어 거처로 정했다. 소나무가 울창한 야트마간 산 아래 정물처럼 자리 잡고 있던 담장은 없고 펼쳐진 밭과 길 저편에서 문득 시작되는 바다가 그대로 정원이 되어 있는 작은 단층 목조집. 그 경화동 집은 내가 평생의 반려자가 된 그이를 만난 추억의 장소다. 그이는 당시 육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였다. 아버지가 진해 육군사관학교 살림을 맡은 신임 참모장으로 부임하신 지 채 몇 달이 되지 않은 어느 화창한 가을이었다. 계십니까? 경화동 집 공부방 창가로부터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다. 대문을 열자 육사 제복 차림의 청년들이 웃으며 서 있었다. 그 중 한 청년이 다시 물었다. 참모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참모장님 지금 계십니까? 바로 한 해 전 대구에서의 일이다. 경기여중에 갓 입학한 나는 대구 히도 초등학교 동창회에 간 적이 있었다. 여학생이 되어 새로 맞춘 교복과 배지가 자랑하고 싶던 차에 마침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다는 기별이 와서 반기며 나간 자리였다. 그곳에서 나는 무척이나 인상적인 학교 선배 한 사람을 목격하게 되었다. 동창회에 온 사람들은 대개 나처럼 쓸데없는 자랑이나 잡담에 몰두해 있는 때였다. 근사한 제복을 입은 육사생도 한 명이 후배들에게 둘러싸여 무언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 청년의 멋진 사관학교 제복 때문이었을까 유난히 좌중을 압도하는 패기가 느껴져 유심히 그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었다. 그런데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다. 그 청명한 가을날 불쑥 경화동 집으로 아버지를 찾아온 많은 청년들 중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참모장님 계시냐고 묻던 그 가운데 청년 그는 바로 1년 전 동창회에서 보았던 바로 그 육사생도였다. 전두환 이라는 이름의 그 생도와 친구들 생도들이 사택으로 찾아온다는 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요일이라 외출이 허락된 날이었지만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용돈도 없어 난감해하던 중 새로 부임하신 참모장님을 찾아가면 어떻겠냐고 제안한 사람은 바로 전두환 생도였다고 한다. 신임 참모장이 다정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참모장은 특히 생도들의 축구장을 자주 찾아주었고 그때마다 자상하게 어려움은 없는지 묻곤 했는데 전생도는 그때 바로 축구부의 주장이었던 것이다. 운이 좋으면 점심 한 끼 얻어 먹고 만약에 더 큰 행운으로 참모장님과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니겠냐는 말에 다들 의기투 앞에 용기를 냈다는 것이었다. 그런 그들의 호기를 아버지는 격이 없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예전의 당신도 청년 시절을 어려움 속에 보냈으므로 생도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셨다. 무엇보다 그들의 젊은이다운 호기가 마음에 든다며 유쾌해하셨다. 첫 만남에서부터 유난히 자세가 단정하고 화통한 것이 돋보이던 그에게 아버지는 무척 끌리셨던 것 같다. 모처럼 경화동 집 마루에 건강한 청년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훈훈한 기운이 넘쳤다. 그날 일어서는 그들에게 아버지는 자네들 형편에 어디 마땅히 갈 때가 있겠나 주말에 언제라도 부담 갖지 말고 점심 먹으러 오게 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다.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며 몹시 기뻐하던 전생도는 그날 이후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항상 찾아오는 우리 집안의 반가운 손님이 되어 갔다. 시간이 가면서 전생도는 차츰 우리 집에 한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 갔다. 주말마다 전생도가 친구들을 이끌고 예의 그 당당한 걸음걸이로 대문에 들어올 때면 소탈하신 아버지는 찾아오는 생도들을 모두 아들같이 대해주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전생도가 그토록 우리 집을 좋아해서 찾아왔던 데엔 사실은 아버지만큼이나 친어머니 같은 정을 느끼고 따르던 어머니의 품성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혼자 손으로 우리 네 남매를 키우느라 몹시 분주하신 중에도 예외 없이 웃으시며 생도들을 맞아주셨다. 어머니는 특히 만두 솜씨가 일품이셨는데 맵시 있게 빚으셔서 생도들을 배불리 먹게 해주셨다. 분주히 만두를 빚으실 때 어머니 콧등에 맺혀있던 그 시절의 땀방울이 지금도 생각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 속에 인연은 자리를 잡는 것일까 그이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았다고 한다. 훗날 때때로 어머니 때문에 내게 장가를 들게 되었다고 농담을 할 정도였다. 평생 아들을 원하다 눈뚱이로 외아들 창석이를 겨우 얻으신 어머니는 예의바르면서도 스스럼 없이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던 전생도를 장성한 아들이라도 하나 더 얻은 듯 참 각별히 대하셨다. 일요일이면 을의 전생도와 그의 친구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셨다. 혹시 항상 오는 시각보다 조금 늦어지기라도 하면 병이라도 나지 않았나 연신 대문밖을 내다보며 걱정하시곤 하셨다. 어려서부터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에 익숙해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전생도는 성격이 자상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남자 형제 없이 누나들 사이에서 자라온 어린 막내 창석에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매들에게도 오래지 않아 대단한 인기를 누리는 존재가 되어 갔다. 타고난 입담으로 어릴 때 시골에서 수박서리를 하던 때의 무용담이나 온갖 귀신 얘기를 들려주었다. 또 육사 내무반 생활의 일화 같은 것을 들려줄 때면 이야기 책보다도 재미있었다. 자신도 친구들로부터 얻어들은 영화 이야기도 마치 실제로 금방 보고 온 사람 같이 실감나게 들려주기도 했다. 그럴 때는 그야말로 어머니를 포함한 온 식구가 넋을 잃고 그의 재담에 귀를 기울였다. 전생도가 멋쩍게 웃으며 사실은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라며 자기는 영화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실토해도 어머니는 아휴 그럼 어떤가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 재미있네 라며 전생도의 무한을 달래주시는 것이었다. 그이는 그렇게 천천히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어 갔다. 주말이면 한 식구가 되는 다정한 그 아저씨의 모습이 대문 안으로 들어설 때면 그때만 해도 마당에서 고무줄놀이나 하며 뛰어놀던 철없던 소녀였던 나는 부끄러운 줄 모른 채 동생들과 함께 앞다투어 달려나가곤 했었다. 휴전의 날이 왔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천막에서 휴전협정 문서가 국제연합군 대표 해리슨 제도가 북한 측 대표 남일에 의해 서명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의 서명은 전쟁의 완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사 붕괴선으로부터 2km씩 물러나는 기약 없는 정전 상태를 의미할 뿐이었다.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이 그렇게 엄청난 죽음과 패여 공황을 남긴 채 휴전에 들어가자 육군사건학교도 진해를 떠나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아버지를 따라 상경한 우리 가족이 거처를 정한 곳은 서울 청파동이었다. 그제서야 나도 2년 동안 무려 다섯 학교를 옮겨 다니던 방랑의 생활을 끝내고 본교인 경기여중 3학년에 복교할 수 있었다. 전시 동안은 국가고시로 학교 배정을 받은 학생들이 본교에 돌아올 여건이 될 때까지 각자 형편에 따라 전국에 흩어져 공부할 수 있었으므로 다행히 나는 경기여중생 자격으로 여러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자리를 찾아 본교에 돌아와 보니 동급생 친구들은 대부분 나와는 달리 차분히 본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으므로 여러 학교를 전전한 나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또 학교를 옮겨 다니는 동안 학교마다 과목별로 진도가 달라 어떤 과목은 아예 배우지도 못한 채 건너뛴 부분까지 있었다. 그것은 내게 작은 충격이었다. 곧 다가올 고교 입시를 생각하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다. 화교들이 많이 살던 시청 앞 남창동 거리에 ALI라는 학원에 등록을 했다. 미처 배우지 못한 2차 함수와 삼각 함수 두 과목을 신청했다. 오랜 기간 동안 전 과정에 걸쳐 드러난 실력의 골은 쉽사리 메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행히 1년 후 고교 입시 결과 경기여고에 합격을 하긴 했지만 입학해 반 배정을 받고 보니 전체 학생 가운데 중위권에도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 3년 전 중학교 입시를 위해 치른 국가고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나로서는 분명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 실망 앞에서 난 옛 실력을 되찾고 싶다는 침착하지만 도전적인 심정이 됐다. 나는 다시 시청 앞에 그 학원에 등록했다.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과목을 새벽과 방과 후에 각각 두 시간씩 보충하는 집요한 일과가 시작됐다. 전차도 아직 다니지 않는 이른 시간 가로등도 없어 칠흑같이 어둡던 새벽에 청파동 집을 나와 학원이 있던 시청 앞까지 걸어갈 때면 때로는 내가 걷는 내 발자국 소리에 스스로 놀라 소스라치기도 했었다. 새벽 학원 수업이 끝나면 성공회 안에 있던 크고 아름다운 회와 나무 밑 바위 위에 앉아 준비해 간 도시락으로 아침을 먹으며 새벽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했다. 새벽부터 방과 후까지 하루 종일 공부와 씨름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하던 동급생들 틈에서 내 성적은 조바심을 내며 종종 걸음을 지던 내 마음과는 달리 큰 만족을 주지 않았다. 안타깝던 여고 시절 더 이상 학교를 옮기지 않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기쁜만큼이나 성적 때문에 애를 태우던 시절이었다. 협조 한 번 드려 넘어